스타뉴스 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가수 천담비입니다.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데요. 질병은 예방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. 예방 행동 수칙을 꼭 지켜주셔야 해요. 먼저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손 씻기, 기침 재채기 할 때 옷 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,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 만지지 않기 꼭 지켜주세요. 또한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, 사람 많은 곳은 방문 자제,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도 지켜주셔야 합니다. 유 증상자분들은 외출을 자제하시고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1339번 보건소 등으로 문의해주셔야 합니다. 현재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 사태를 위해 애써주시고 계시는데요. 정말 감사드리고 국민 모두 예방 수칙을 통해 이번 코로나19를 꼭 이겨냈으면 합니다. 화이팅!